오늘 베인 한번 침착하게 한번 하자 뭔가 베인 좀 잘 나온 베인 스킨 이거 밖에 없다 정석 탑 베인 해야겠다 베인은 정석이니까 너희들도 인정할 때 됐어 베인은 원딜이 아니야 사실 탑 그 자체지 이렇게 가야겠다 가보겠습니다 가자 칼날비도 좋다고요? 진짜 진지하게 구려요 짱돌은 또 언제 우려먹냐고 짱돌은 회승 불가능한 쓰레기 새끼예요 영원히 안 쓸 거야 이제 펠론은 베인은 택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는 자신 있어요 내가 자신 있다라는 걸 보여줄까요? 내가 수학의 낫을 들지 이게 뭔지 알아? 나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길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미 상대는 없어졌어 난 CS 100개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? 모드의 대가리 뿡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면 키를 따야 되잖아? 자신이 없어가지고 키를 안 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? 반디메터 갑니다 근데 진짜 리얼이에요 제가 1대1은 자신이 없어요 항상 하지만 1대1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1대1 승률이 높아요 알겠어요? 난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대신이 아 왜 항상 3개를 못먹을까 오케이 딜교 끝 리얼이라니까 1레벨 견제하려고 하다가 훈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쭉쭉 쭉쭉 팍 руго 나이스 이 상태에서 집 가면은 아름다운 라인이 돼 이제 천천히 진짜 당분간 집 안 가도 돼 나이스 천천히 침착하게 멋있을 필요 없어 축축축축축 좋았어 텔 다 빠졌고 이득이죠 이러면은 어 왜 뭐하는 거야 나 이 빠져서 그런가 집 가야겠다 그냥 너무 좋게 만들어 줬네 이거 좀 잘못했다 나 안 갈래 안 갈래 어디야 아깝다 어쩔 수 없다 이거 궁 조금만 더 빨렸으면 살았는데 오케이 이제부터 무항킬 가는데 아 아직 쓰레기 새끼야 잠깐 이거 먹어야겠다 계속 바꾸냐 물로 먹고 싶다 회생 불가능한 쓰레기 새끼에요 오케이 춥 춥 춥 하 폰 목 고망가 봐 어이 시바 깜짝 놀랐네 이씨 와따다다다다다다 아아 뿌 끌랭 뿌 촛 나아 촛촛촛촛촛촛 뭐야 또와? 촛 촛 촛 던지자 말자 던지자 말자 던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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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건 아니지 아아 이건 아니지 6킬이었네 내, 내 700원 또 먹었어 아 화나네 이렇게 가야겠다 구인수로 혼내줘야겠다 원래 구인수 안갈려고 했는데 아 나이스 탑은 패배당했다 탑 먼저 민 사람이 이긴거임 좋은팀 만나는 것도 실력임 이러면은 탑진한 다음에 좋은팀 만나지 그랬어 죽어 촛촛촛촛촛촛 빠지자 견고하고 단단하다 2타 빼이는 진짜 거의 안 던지고 있어 좋았어 오케이 완벽해 어 완벽 그 자체야 이제 여기서 유령무이 하나하나 폭발가면 끝이 그럼 뇌자를 웬만해선 안하게 될거야 레드 압수해야겠다 나 쓰레기에요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응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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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언제 죽어 됐다 나 이제 존나 쎄져 이제 이러면은 무슨 좋은 괴물이야 해볼래? 그래 죽어 어어 녀석 한 대만 맞아 세대 다섯 죽어 겁나 쎄 사회적으로 난 강해졌다 하아 상타 해볼까 야 힐 힐 힐 가보자 힐 으응 어 힐 힐 힐 으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핳 피지컬은 필요없다 아 소라카 고맙다 사회적으로 고맙다 아 쟤랑 싸워보고싶다 피가 한 피 칠팔백만 있으면은 할만할거 같은데 와라 내조를 잘하는 걸로 하자그래 뭐야 어쩌라고 하하하하핳 아니 왜 나왔났어 저럴거면은 어 어 가봐 하나 둘 셋 예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저거 어떻게 끌었냐 또 난 날 사회적으로 믿었어 왜 집갈때마다 2800원이야 하핳 또 2800원이네 두번까진 그렇다 친데 세번연속이냐 서렌 시시하다 그래도 오늘 침착하게 잘했다 베인도 이제 탑 4기 챔피언이라는 그 말도 약간 무색한거 같애 그니까 막해서 이길순 없어 막하면 져요 빡세가리야 이건 리얼이야 그냥 존나 사리면서 해야돼 얘도 딜이랑 볼까 와우 지금 맨 마지막에 봐봐 내가 나대기 시작하면 힘들다 얘가 은근히 나댈 때 강한듯하면서도 약해 받은 피해냥 감소량 집궁이 잘 나왔네 집궁 아 시시하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